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목댄 습관은 여전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집권만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고 야당이 되면 정반대로 언론자유의 수호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은 부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을 막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저장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까?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고준희 방패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하실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까? 미디어 오늘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목댄 습관은 여전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집권만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고 야당이 되면 정반대로 언론자유의 수호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에 무한 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꿀 뿐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는 과연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함 법법 통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1년은 핵 발전만 남은 기후위기 대응 파탄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에도 느슨했던 산업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줄이고 대부분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거의 2억 톤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줄이겠다는 양이 5천만 톤도 안 됩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톤은 자기 정부 3년 동안 알아서 줄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10% 줄이고 그 자리를 핵발전으로 채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만료된 원전의 수명 연장은 물론이고, 2030년까지 완공될지도 불투명한 신하늘 3, 4호기의 발전량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핵발전 비율을 높이면서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지자 임시 저장소를 짓겠다며 정부가 부지 물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영광, 울진, 고창, 부산, 울산 등지에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시로 저장하겠다는 말을 과연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은 부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을 막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저장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까?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고준희 방패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하실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고준희 방패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원전사랑 그만하시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